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참 편안하게 보시지만 이 작업이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천갑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2024년 총선의 어마어마한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고 내용은 내일 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과 2022년 2022년이 아니고 2020년 총선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심혈기로 해서 제약 전문가가처럼 작성해 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천갑입니다. 아마 부천갑이 설문의원인가 한번 보시죠. 아니네요. 김경협 의원이 나오는데요. 부천을이 설문의원입니다. 이 보시죠.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익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차익값의 평균값이 0.31% 채널당의 1.38%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차범위 0에서 3% 이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조작 안 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2020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의 차익값 크기입니다. 거의 1%, 4%, 2% 수준입니다. 조작을 안 해가지고. 더 함께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의 새누리당 사전 투표 득표율 32%, 당일 투표 득표율 35%,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2%,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전 투표 득표율 44%, 당일 투표 득표율 41%,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2%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2016년 총선 부천갑의 사전 투표 조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협 후보의 총득표율, 사전 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비슷한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정직한 선거를 한 겁니다. 정직한 선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작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정직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사전 투표율 10.40%, 당일 투표 득표율 42.10%, 전혀 문제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총선, 4.15 총선입니다. 손을 어마어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심곡동에서 김경협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2% 차이집이, 부천동에 플러스 8%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수치로 보게 되면 김경협 민주당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율 65%, 당일 투표율 55%,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9%입니다. 큰 값이 나온 겁니다.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김경협 후보한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 엄재 후보,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정직한 순거가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과 그다음에 총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천값이 완전히 손을 댄 겁니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을 손을 댄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료를 가지고 아, 2020년도 4.15 총선의 사전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천값에 사전 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걸 확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가 질문은 뭔가 하니까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는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보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여러분들 부정선거 실태가 밝혀지는데 제야 전문가가 혁적한 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서도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4.15 총선 후보별 득표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분석 결과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세 사람당, 진짜 투표지 세 사람당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표를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겁니다. 세 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어 줬고 부천갑에서 6,153표를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그다음에 전산 조작을 통해서 이런 데 투입한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위조 투표지를 몇 표를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췄겠죠. 그건 내가 눈으로 본 거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자료는 눈으로 본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가? 사전투표장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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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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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세 사람이 받을 때마다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추척건대는 가짜 투표지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일단 총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부천갑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24,612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해보니까 18,459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럼 얼마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쑤셔 넣어 줬는가? 내가 6,153표를 쑤셔 넣어 준 겁니다. 6,153표가 24,612표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두 개를 가짜하고 진짜를 합치게 되면 4분의 4가 되는 겁니다. 3명마다, 3표마다, 진짜 3표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 6,153표를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의 엔진은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국민들이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6,153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밑에서 보게 되면 관외 투표도 3표당 한 장씩을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지도 진짜 3표당 가짜 한 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는 관외는 2,673표를 집어넣고 관내는 3,48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합쳐가지고 6,153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은 거가 진짜 투표지에서는 몇 프로나 차지하냐? 여기 보시게 되면 25%씩 차지하는 겁니다. 진짜 투표지 관외 8,019표 가운데 2,673표가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1만 440표 가운데 3,480표가 4분의 1인 겁니다. 4분의 1. 25%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6,15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앙선과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그대로 나오는 규칙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들어진 표를 가지고 역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내 보니까 3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4분의 3은 진짜,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진짜, 4분의 1은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규칙을 만들어서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몇 퍼센트를 뻥튀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냈느냐. 여기 나오네요.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4.46% 부풀렸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6,153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45표입니다. 4.15 총선 부천갑에 사전투표소를 찾은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3.53%입니다. 내가 얼마로 뻥튀게 했는가 하니까 17.98%를 뻥튀게 한 겁니다. 여기에 4.45%를 올린 겁니다. 4.45%를 부풀리고 6,153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율을 플러스 7.55%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3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역대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는 2020년 총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조작했는지 사전투표율 양일간 어떻게 조작했는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얼마나 표를 훔쳤는지 다 밝혀진 겁니다. 어떤 놈이 했는지만 못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작한 규칙을 다 찾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드린 이 내용은 제야전문가이름 시간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사전투표율 4.46% 부풀리기 유령 사전투표자수 6153표 대한민국 선거에 사전투표 자정의 핵심은 바로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전투표자수 사전투표를 가지고 장난을 쳐온 겁니다. 이 짓을 열 번 한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10월 11일 강서 부청장 보궐선거까지. 그리고 가장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는 윤 대통령이 2년을 최압둔 2024년 10월 11일 강서 부청장 보궐선거였고. 그 다음에 금메달 은 메달은 2020년도 4.15 총선이었고 동메달은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였고. 메달 2개는 문재인 정권에서 메달 1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자료지만 대단히 소중한 것이 그대로 뭡니까 이것이 2021년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저는 4년간 이 문제를 다루어온 연구자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루는 겁니다. 사례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